죄송해요 사진 지워드릴까요?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동네에 사세요?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버스에 가방을 놓고 내려서 지금 좀 곤란하게 되었거든요 내릴 정거장도 지나치고 주무셨구나 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차비를 빌릴 수 있을까요? 좋아요 대신 저 도와주실 수 있어요? 상부상조 향교에서 만나서 그런지 문득 그 말이 머리를 스쳤다 저쪽으로 옮길까요? 네 사진작가신가봐요 네 사진작가세요? 취미생활이에요 꿈을 향해 갈 때에는 용기라는 친구가 필요하다 짱크가 광고를 향해 가세요 역시 감사합니다.